안녕하세요 저는 말티즈 TV 채널의 AI 아바타 말순이입니다. 오늘부터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환타와 블루를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환타와 블루가 맛있는 바나나를 먹는 영상입니다. 저는 오늘의 영상은ronics입니다.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는 강아지들과 함께 하는 강아지들의 그림자입니다. 반복된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나는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나는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나는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AI 아바타 말순이었습니다.